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공사의 쉬운 이유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지식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기 전원 중에서 직류전극성과 직류역극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직류에 대한 전극특성표를 한번 보시죠. DCEL을 직류전극성, DCEP를 직류역극성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전극특성이 헷갈리셨다면 용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직류전극성은 영어로 스트레이트 폴라리티. 직역하면 그대로 직류전극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직류역극성은 영어로 리벌스 폴라리티. 직역하면 그대로 직류역극성이 되죠. 이번엔 전극봉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직류전극성은 전극봉이 음극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류역극성은 전극봉이 양극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 파서티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전극성은 전극봉이 음극이므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폴라리티 일렉트로드 네거티브가 되며 반대로 역극성은 전극봉이 양극이므로 이것을 영어로 하면 리벌스 폴라리티 일렉트로드 파서티브가 되겠네요. 이번엔 발생되는 열을 한번 보시죠. 직류전극성은 전극봉으로부터 출발한 전자가 모재에 부딪히면서 전체 발생되는 열의 70%가 모재에서 발생됩니다. 직류전극성은 모재로부터 출발한 전자가 전극봉에 부딪히면서 전체 발생되는 열의 70%가 전극봉에서 발생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직류전극성은 모재가 뜨겁고 직류역극성은 전극봉이 뜨거워집니다. 이번엔 중요한 청정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용접 과정에서 모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화물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청정작용은 캐소딕 프로텍션 개념인데요. 모재 주변에서 산화되는 화합물에 전자를 공급해서 산화물 생성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모재가 응극인 직류역극성에서만이 중요한 청정작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류전원에서도 청정작용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직류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비드폭을 보시면 직류전극성은 모재가 뜨겁기 때문에 용접금속의 모재 깊숙이 파고들어 비드가 좁고 깊은 형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직류역극성은 전극봉이 뜨겁고 모재가 그리 뜨겁지 않기 때문에 용접금속의 모재를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게 되므로 비드가 넓고 얕은 형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전극수명에 대해서 보시죠. 이미 짐작하셨듯이 직류전극성보다 직류역극성의 전극봉이 더 뜨겁기 때문에 녹아내림에 의해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티그용접시 직류역극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극봉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전류값에 제한을 두는 이유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류전극성은 전극봉이 녹아내릴 염려가 적고 그로 인해 수명이 긴 티그용접에 주로 사용되는 극성이 되며 직류역극성은 용접봉을 신속히 녹여서 비드면을 채워줘야 하는 SMAW나 미그용접 또는 플럭스코어 용접 등에 주로 사용되는 극성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